와 진짜 긴장돼요 지민이와 슈가형의 오목대결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때리고요 손공박기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하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아니 딱밤은 때리면 무대를 못할 수가 있어 내가 진짜 해가지고 형 제가 이기잖아요 형이 여기 대고 있고 제가 저기 달려와서 책상을 점프해서 점프로 내려 찍어가지고 그냥 손목을 그냥 야 빨리 성공할 거야 이겨 이겨 너 이길 수 있어 성공할까? 나 이겨 이길 수 있어 힘의 한수라고 여러분 원하십니까 슈가형이 맞는 모습 아 당연하죠 원하십니까 플랫치겠습니다 꼭 이런거 설레발치면 내가 이기더라구 공격이 시작됐구요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림없어요 아 네 이러면 거기서 좀 막히는거죠 나 진줄 알았는데 아 나 진줄 알았네 졌어요 졌네 빨리 해 빨리 빨리 끝내게 빨리 해 야 뭐하냐 졌네 빨리 해 빨리 해 여기 삼삼 있어요 여기 빨리 해 빨리 그냥 해 잠시만 기다려 형 와장창이야 와장창 어떻게 하면 이거 막히는거에요 집어넣는거 깨버리면 괜찮아 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á 왜 인생을 올리지가 않았냐 내가 여기 했잖아 아아 아 무기름아 잠깐만 아 자녀야 조용히해 부기하지마 시꺼워 죽는 듯이 2.